안녕하세요 골팔입니다 오늘은 골프를 위한 스테이홈 집에 있을때 하는 영상으로 유연성과 스윙프레임 스윙계절 그리고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퍼팅 연습 한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집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 입니다 첫번째로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인데요 집안 벽면 이렇게 아무곳이나 골프클럽은 필요 없구요 벽에서 조금 떨어져서 등을 내쉬구요 힙부에서 반 뼘 정도만 등을 대고 떨어져 똑바로 쓴 상태에서 스탠스는 어깨 넓이 정도 벌리시구요 하체는 단단히 고정시키시고 퍼퍼버디 상체만 돌려주시는데요 이렇게 손바닥을 쭉 편 상태에서 양 손바닥을 벽에 쳐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는데요 이것은 상하체 비틀림이 유연해지는 동작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돌아가신 분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이정도 다 붙이지 마시구요 이정도 했다가 어느정도 유연해지시면 완전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턴이 조금 더 유연하실 거구요 왼손잡이 랩트핸드는 왼쪽이 조금 더 유연해지실 겁니다 양쪽 다 공이 불편하지 않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요 아침 저녁 또는 점심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10번씩 3타임 3회 반복해 주시면요 올 시즌 스윙은 훨씬 유연해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두번째 동작은요 아마추어 골퍼들이 스윙 연습을 하면서 아주 쉽게 지나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스윙 프레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윙 프레인만큼은요 이론적인 근거대로 연습할 수 없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체격이나 체형이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요 나에게 맞는 멋진 스윙 프레인을 만들어 주는 것에 정말 좋은 연습 동작입니다 역시 이런 집안에 벽면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벽에 등을 기댄 채로 한 뼘 반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지셔서 힙을 떨어뜨린 다음에 클럽은요 쇼다이언이나 아니면 렛지 같은 거 괜찮구요 제대로 셋업을 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풀 스윙을 해주시는데 이때 클럽 패드가 스윙하다가 좌우벽을 때리게 될 때는 내 궤적이 스윙 프레인이 벗어난 스윙으로 당연히 좋은 샷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윙에 가장 좋은 궤적의 아크를 그리는 것은 정확한 샷을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동작은요 연습장에서는 잘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업 하시고 한 뼘 반 정도 힙을 치신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혹시 연습하시다가 벽면을 헤드로 쳐서 잘면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클럽을 거꾸로 들고 연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고 나면 정산 셋업으로 스윙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요 우드나 드라이버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너무 클럽이 길기 때문에 벽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실내에서 하는 퍼팅 연습인데요 퍼팅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스트록 볼을 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펄업 스윙 스팟에 정확히 볼이 맞아서 굴러가게끔 스트록 해주어야 거리와 방향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쪽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습 동작의 준비물이 있는데요 룬이 2개 1불짜리 2개를 준비하시고 한국동 같으면 10원짜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2개를 이렇게 바닥에 겹쳐 놓은 상태에서 위에 돈만 치고 나가는 연습 방법입니다 이 연습을 하실 때는요 바닥이 우드면 관계 없지만 사실 정화치르기 카페트라면 이런 반듯한 종이를 하나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동전을 놓으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두 개의 동전을 겹쳐 놓고 강하고 약하게 위에 동전만 이렇게 쳐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강하고 약하게 연습하시다 보면 거리감과 방향에 대한 손감각을 잘 느끼게 해주는 연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린 위에서 손감각에 의해서 정확한 퍼팅과 거리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동작은요 투어프로절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 스트록이 그리고 바로 눈 앞에서 잘 되고 있는지 똑바로 나가고 있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올 시즌 탓수를 줄일 수 있는 멋진 퍼팅 스트록 포인트가 되실 것입니다 지루한 홈스테이에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스테이 홈하면서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연성과 그리고 스윙프레인 퍼팅 스트록 볼을 굴리는 것에 유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될 때 지금까지는 항상 건강하고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토론토의 골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